Sonja 저희 오늘 DJ의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디데이 1이잖아요. 저희가 대면으로 보여드리는 무대가 첫 무대여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본업이니까 재밌게 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노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데이가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하루도 안 남았어요. 하루도 안 남았지. 4시 시작했대. 지금 4시 넘었잖아. 3시? 다시 24시간 조금 남았어요. 24시간 살짝. 진짜 큰 고양처럼 하는 무대여서 그래서 더욱 떨리네요. 턴!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이긴 한데 실력으로 계시면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이테니 디데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해초바나 해초 너무 힘들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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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데이 오늘이 바로 오늘이 T-T-D-E이에요 여러분들 큰일한 점이 뭐냐? 긴장이 스윗을 든다는 점이에요 거의 붙었어요 살려봐줘서 잠이 잘 안 와 그저께부터 계속 이제 몸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좀 먹고 싶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카메라도 먹을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오늘 또 이제 저 자리가 원래는 연습할 때는 저 자리가 항상 안 채워져 있었잖아요. 저희를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기대돼요. 근데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또 기대되잖아요. 여기에 뭔가 간지러움이 있어요. 아, 그럼요. 진짜 있어요. 안에 간지러움이. 긁어줄까요? 아니라서. 아니라서 못 긁구나. 아니라서 못 긁어요. 팬들의 박수 소리와 발 소리를 이렇게 긁어주는 게. 10월 2시 반. 1시간 반 뒤에 저희 프라이빗 스테이지 트데이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이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점점 쪼인 라인. 약간 쫄깃한 맛이 있어요. 정우 보세요, 정우 지금. 그 말만 우리 정우가 지금 한 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장되긴 한다. 정우 많이 긴장했어. 긴장되긴 한다. 근데 봐봐. 시뮬레이션 해봐. 야, 우리 미처 간에 딱 섰어. 서고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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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빛이 보여. 우와! 아아악!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오직 너를 이렇게 도영이가 아아악! 김두요. 김두요 스타트. 귀여워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긴장 안 돼. 아, 그냥 다 썼어. 그냥 가면 긴장이 되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긴장하지. 자, 저희 팬분들이 지금 입장하고 계신 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살짝만 보여줘. 아아악! 아아악! 눈 마셔. 눈 마셔. 눈 마셔. 아아악! 아아악! 알았어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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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릴렉스 하고 다시 샵에 들어가겠습니다. Coming soon. 일단 공연 5분 전이고요. 저 스크린 속에 선배 분들이 가득한데 아직 깨지가 않아요. 제가 두 눈으로 보지 않는 인상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납니다. 긴장했어요? 너도 긴장했잖아. 살짝. 살짝의 긴장감은 있어야 돼요. 긴장감 없이는 저희 무대는 만들 수 없어가지고. 야! 다시, 다시, 다시 해줘요. 아니, 살짝은 있어야죠. 다시 딱 말해줘요. 이걸 말했잖아요. 아, 이거 멋지게 딱 해야죠. 그럼 명언이, 명언이 아니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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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올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셋! 네, 하나, 셋! 하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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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 . . . 네! 네! 넌 내 입은 벌레지는 중 난 너희 곁에 안 돼 숨을 쉬고 넌 내 몸을 멀리 앞만 봐 오직 너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가끔 쓰러져도 대안 never give up 나를 잡아줘 나의 날개가 되어 뛰자 하는 위로 절대 포기 못해 we going all the way This must be crazy love This must be crazy love 혼자만의 사랑은 하길 싫어 This is crazy love I'm crazy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릴 때 잠 못 해줘야 될 거 여러분들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의 첫 번째 파이브 스테이지 투데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완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예요? 살면서 등록한 말이 제일 빨리 지나갔어요 아 인정 그래도 아쉬웠던 거 사실 파도 타기 하고 싶었는데 아 맞아 참았어 혹시 문제될까 봐 다음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거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멤버들 기다려주세요 멤버들, 스텝 분들, YG 모든 시청자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봐주신 트레저맹커분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대박 오늘 실수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해도 실수한 거는 사람이면 실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실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자책하지 말고 족시고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어 원래 한 번 그랬지만 네 오케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이거 사랑해 왜 이래 사랑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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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